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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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5개월 정도 남은 가운데 경주에서도 출마 예상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선 6명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김석기 후보가 52.6%를 득표해 재선했습니다. 김석기 의원은 대륜고와 동국대 대학원을 나왔고 국민의힘 제4정책조전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신라왕경 디지털 보건사업과 SMR 국가산단 유치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폈고 지역 현안 해결과 경주의 미래를 위해 3선 도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에 맞서 이승환 교수와 박진철 변호사가 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승환 교수는 경주고와 동국대를 나와 국군기부사령부 방첩처장을 역임했고 수원대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경주발전정책연구소를 설립하고 북콘서트를 열어 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고 고향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박진철 변호사는 경주고와 고려대 법학대원을 나왔고 대한변호사협회 공익활동심의위원을 거쳐 국민의힘 통합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법정책연구소를 열어 경주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지역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젊은 일꾼을 자차하며 곳곳에서 저변을 넓히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경주시의원을 지내고 경주시장에 출마했던 한영태 경주지역위원장이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시의원 경험 등을 바탕으로 지역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인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혁신과 변화를 내세우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총력전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공천 후보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스코가 미래기술연구원 성남분원 설립을 사실상 확정하자 포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포스코가 서울과 인천, 성남 등의 핵심 인력을 집중하는 것은 포스코를 일군 지역 희생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고 김정재 의원은 작년 2월 포항시와 포스코가 합의한 포항 중심 운영 체계 구축 위반이라며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또 범시민 대책위원회도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역행이라며 실질적인 포항 본원 체계를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성 공항 신도시 예정 지역이 국토부의 첫 미래 모빌리티 특화 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사람과 물류 모두 첨단 기술로 이동할 수 있는 공항 일체형 도시로 조성한다는 구상인데요. 경산북도는 나아가 의성을 국가시범 스마트 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공항에 내려 스마트폰으로 대중교통을 호출하면 기다릴 필요 없이 버스가 승객 앞에 섭니다. 비행기에 실어뒀던 짐은 자율주행차가 승객이 있는 도심 숙소까지 자동으로 운반합니다. 2030년 대구 경북 신공항 개항과 함께 조성될 의성 공항 신도시의 미래 모습입니다. 이러한 첨단 공항 교통 체계를 갖춘 의성 공항 신도시 구축 계획이 국토교통부의 미래 모빌리티 특화 도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올해 10월에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추진된 첫 공모 사업으로 의성 공항 신도시가 전국 최초의 미래 모빌리티 특화 도시로 선정된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국비 3억 5천만 원이 지원돼 의성에 항공 물류단지와 하물터미널, 공항 신도시를 물 흐르듯 연결하는 기본 구상 용역에 착수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기존 규제와 상관없이 자율주행 등 첨단 교통기술을 상용화하는 연구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공항과 그 배후도시 간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줄이면서 배후도시 내 체류 시간을 늘리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공항 가려고 또 IC 들어가서 공항까지 갈 필요도 없고 배후 신도시에만 도착하면 거기에서부터는 사실상 하나의 공항 공간이기 때문에 배후 신도시에서 놀거나 경제활동해도 되고 경상북도는 추가로 의성 공항 신도시를 국가 시범 스마트 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준비 작업에도 착수합니다. 공공과 민간이 특수복적 법인을 설립해 개발 시기를 앞당기면서 동시에 설계 단계부터 인공지능과 신재생 에너지 기반 등 첨단 도시 기술을 접목시킬 계획입니다. 2030년 개항까지 앞으로 7년. 소멸 위험에 직면했던 의성군이 신공항 간문 역할을 통해 위기 극복의 단초를 찾게 될지 지역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포항시는 내년 3월 15일까지를 동절기 제설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선제적 재난 대비에 나섭니다. 시는 제설 자재와 장비를 사전 점검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반을 구성해서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합니다. 또 상습 결빈 구간 등을 사전에 조사하고 도로 유형별 특성을 반영해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큰 불이 났던 대구의 한 병원 주차타워가 철거 허가를 받지 못해 4개월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당시 병원 직원들이 필사적으로 환자를 대피시켜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원인 조사가 되지 않아 불에 탄 차량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차타워를 철거하며 조사를 해야 하는데 철거 허가가 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손은민 기자입니다. 검게 탄 주차타워가 화염에 녹아내린 흔적 그대로 도심 가운데 서 있습니다. 구조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외벽은 밧줄로 감아놨습니다. 불이 난 건 지난 7월 13일 새벽입니다. 병원과 연결된 주차타워 지하에서 불이 나 10층 높이 타워 전체가 불길과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재활전문병원에는 혼자 움직이기 힘든 환자 등 200명 가까이 입원해 있었는데 직원들이 필사적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일일이 다 뀌어서 제가 휠체어 태우고 휠체어 안 태우고 못 태우신 분들은 침상 그대로 빼들. 목숨이 위태원 상황인데도 책임감을 가지고 환자분들 다 대피시켰죠. 덕분에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직원과 보호자 차량 27대가 불에 탔습니다. 벌써 4개월이 넘었지만 보상은커녕 자차 보험 처리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과 피해 정도를 확인해야 보상도 가능한데 불탄 주차타워 안으로 들어가는 건 위험해서 철거하지 않고는 현장 감식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병원은 구청으로부터 건물 해체 허가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병원 측은 철거 업체를 구하고 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며 철거와 피해 보상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청에서는 언제 허가가 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광주 학동 붕괴 참사 이후 법이 개정돼 철거 허가 절차가 까다롭고 길어졌고 밀린 신청 건수도 많다는 겁니다. 병원도 보험회사도 지자체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뒷짐지는 사이 환자를 구한 직원과 보호자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북 지역의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570명의 명단이 경상북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219억 원이며 최고액은 개인이 3억 4,100만 원, 법인이 7억 4,500만 원입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입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올해 대입 수능 수험생을 대상으로 경주엑스포 대공원 무료 입장 행사를 갖습니다. 기간은 수능 다음 날인 내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이며 경주엑스포 대공원과 루미나이트 입장 요금이 무료로 적용됩니다. 무료 입장 대상은 학생증과 수험표를 지참한 고3 재학생과 수험생, 재수생 등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어획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릉군 연안복합어업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경북의 연안복합어업에서 어획된 오징어는 전년 동기보다 생산량은 51%, 생산금액은 41%로 크게 감소해 울릉도 어업인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울릉군 연안복합어선 백렬대척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경영안정자금은 22억 8천만 원이며 척당 최대 2천만 원까지 1년간 1.8% 고정금리나 2.74% 변동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경북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는 모두 19건으로 파악됐습니다. 구미 출신 황도영 경북도의원이 경북교육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이 15건, 불법촬영물 유포가 1건 등이었고 특히 중학교에서 11건이 발생했습니다. 수능 날인 오늘은 종일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올해 수능 한판은 없겠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2도, 안동은 0.8도, 포항은 6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비가 내리며 다시 찬 공기가 내려오겠는데요. 오늘 비는 경북 서부 내륙부터 시작돼 대구와 그 밖의 경북에도 5에서 20mm 정도 내리겠고요. 밤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도 대구와 경북에는 가끔 비 또는 눈이 오겠는데요. 특히 기온이 내려가면서 경북 북동 산지와 그 밖의 높은 산지에서는 내일 밤부터 비와 눈이 섞여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도 다시 쌀쌀해집니다. 내일부터 평년 기온을 밑돌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더 춥겠고요.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내린 눈이 얼거나 비가 함께 얼어 살얼음이 만들어지는 곳도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성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남해상을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서해에서부터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 보통 예상되는 가운데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미터에서 최고 1.5미터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2도, 구미 3도로 시작합니다. 낮에는 대구 10도, 구미는 8도 보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0.8도, 청송은 영하 2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게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안동 7도, 청송은 9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과 경주는 오늘도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6도, 낮 기온은 13도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다시 아침 기온이 낮아지겠고요. 토요일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